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온라인으로 수업을 인터넷으로 제공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의무가 있나요? 학교는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제공할 때는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몇 가지 필수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 조치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물이 포함된 온라인 수업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보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 조치 또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 조치 또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의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학교로서는 사실 이런 조치를 모두 취하고 온라인 수업에 임하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가 작성한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크게 완화시킨 예시를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접근 제한 조치에 있어서 학생만 로그인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복제 방지는 우클릭 금지 정도만 해도 되며 저작권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통해서 수업자료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의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